수시해! 감사합니다. 수시하자. 재미있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Metallic cantidad Edge 여러분들이ubüber parade의 슬프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next 아까 survival 다 쳐지마 원래 저희 가사가 없는 거였는데 다 끝난 거야 짜이징 재밌었어 아니 아니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인수가 주인수가 나를 보고 너무 재밌어 такие 안무를 하면서 저희는 의상 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1년 동안 우선이가 구파이 음악가 짜이징이 음악은 망설이는 느낌을 보고 제가 류로쑤 음악이랑 짜이징 음악을 보고 오선이가 구파이 음악가 짜이징 음악을 자이제는 하락을 보니 자리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오늘 많은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느끼지만 중국의 열정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의 열정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덕분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힘을 받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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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중국의 열정이 일본의 열정이 그는 중국의 열정이 아직 저희 아시아나카가 끝나고 정말 한참 오래거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제가 아시아나카가 끝나고 정말 한참 오래거 같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 때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开始도도가 absolut 다bey가 참 힘드네요 그리고 저는 대두를 바란 걸 가서 또 그리고 상해를, 상해도 있죠? 그 다음에는에 있는, 또는 사전을 또 하여 사면을 사섰습니다. Channel에도 많은 많은 한국의 동네에 이 동네에 또는 재생을 감상하고 동네에 있는 동네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유를 밖에서 어느덧 근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미칸 하지만 좀 더 많은 것을 고마워. 에어어어 에어어어 저희, 저희, 저희 멤버들이 있고요 저희 공연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 그리고 저희들도 모두支持합니다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잘 죽는 건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선ол她의 마음을 겪고 정말 행복합니다 신경이로는 남을 남을 수 있 했던 것 같아요 신경이로는 즐겁게 고고 신경이로는 즐겁게 하고 감사합니다 신경이로는 즐겁게 하고 신경이로선을 즐기고 신경이로는 즐겁게 하고 신경이로는 즐겁게 하고 신경이로는 즐겁게 하고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 이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이 노래와 함께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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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